안녕하세요. SNS 에듀미디어 그룹의 고수지입니다. SNS 에듀미디어 그룹은 교육과 문화, 예술, 공연 전반에 걸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창의력 개발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함께 나누는 공연 문화의 정착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SNS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로 다른 개인 문화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교육 컨설팅 및 문화 공연 계획을 하였고 뉴욕 피래천재 바이올린스트 오주영 씨를 초청하여 연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는 지금 한국에서 월십 밴드로 활동 중인 제어스 찬양팀을 초청하여 미동부 지역 찬양 투어를 성공적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더 발전할 것을 꿈꾸며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드림글로벌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석 공연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합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SNS 에디 미디어 그룹에서는 음악회와 전시회 등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며 홍보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 간의 다른 점을 서로 나누며 공유하는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음악인들을 연결하여 미국 사회에 소개하며 연주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음악 레슨과 또 아이들 방과 후 수업 지도를 하며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이며 또 즐겁게 공부하며 악기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뮤직 스튜디오와 또 애프터스쿨 케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과 또 어린이들과 또 사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나누며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사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NS 에듀미디어 그룹에서 동력하고 있는 심수목입니다. 고수지 대표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감동적인 뮤지컬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MAT 극단이라고 하는 팀에서 아버지의 초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하였는데요. 저희들이 그 공연을 관람하고 매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귀한 뮤지컬을 필라델피아 교민들에게 소개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함께 감동받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뮤지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일자는 이번 주 토요일 7월 30일과 다음 주 토요일 8월 6일 각각 4시와 7시 반 총 4회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블루벨에 위치한 갈보리 비전 커뮤니티 센터 갈보리 비전 교회에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강성진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YTN 아나운서인 이진주 아나운서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한 아버지의 초상은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아버지의 역할들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뮤지컬에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고 함께 감동받고 함께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쁜 일정 중에 계시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 꼭 시간을 내셔서 가족적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관람하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